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스트리브에 나오고 6시 10분 티타임 여기는 스트리브에 있는 발리하이입니다 여행 오신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잡는 골프장에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로컬티타임은 없고 프로샵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발리하이입니다 스트리브에서 제일 가깝고 스트리브를 보면서 골프에 줄 수 있는 호텔이에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위너텔 위너텔은 캐디도 없고 좀 비싸고 이런 느낌입니다 발리하이라 그래서 약간 동남아품 약간 월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버스 저게 아무도 없네 사람이 일단 여기 퍼팅 연습장도 갈아엎고 뭔가 이 6시 3시 타임만 조금 싸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리 안 해주네 하하하하 뭔가 우리 관리 못 받고 있는 느낌인데 해비고 노? 오케이 잠깐 서봐 그럼 우리 밑에 스타드 오케이 10분? 오케이 오늘 저희는 10번으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네요 물도 안 줘요? 네 물도 안 줘요 졸라 비싸네 물도 안 줘요 헬로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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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으로부터 치면 좋겠지만 뭐 10번으로부터 치려니까 앞에 쪽은 보수공사 나봐요 이렇게 발리하이의 정병입니다 여기가 약간 메인이고 뭐 그치 홀주면 여기가 약간 메인인 것 같습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하하하하 여기가 무서워 나 펜 나 펜 모르도 나 내려가면 안 돼 aman 나무도 사이 떨어졌어 저저씨가 얼마나 비웃었겠어 아따 이제 형은 제대로 봤어? 맞아 다행이다 이쪽으로 넘어갔지 않아 여깄다 아 이거 못 치네 나무에 붙여서 저는 픽업할게요 아침에 와 이렇게 시원하고 좋네 자 원카는 이 느낌이에요 야자수 많아서 약간 해외에 나온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데 플러스에 비행기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것마저도 약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 아 시작부터 뻥뻥했다 이거 정말? 오오! 굿샷! 나이스 온! 콧밭도 한번 치는거는 여기는 돌봐서 놓쳐도 좋아 그래서 한번 닫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 때도 매번 느꼈는데 여기는 약간 해외에 나온 것 같은 나름 저한테는 되게 욕적인 느낌이에요 이쪽에 나이가 이렇게 서서 점프샷 점프샷 어어 우와아 아니 그릉이 빠른데 좀 별로야? 만델라베이와 돌라노 사이에 럭스 오프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 코스입니다 무덤을 보고 쳐야 되네 그렇지 무덤을 향해 쏴라 최상시 빛뱅 럭스 오프이 엑러 럭스 오프이 아 아 아 아 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허허 저기 있네 저쪽 반대편 안 오나? 자 아이쿠야 다음! 어 뒤로 야자수가 좋아졌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자 여름이 나이가 지금 200야드가 넘는데 지금 230야드인데 일단 똑바로 못 갈 것 같아서 한번 더 차서 쓰리고 방카를 깎으면 되고 방카를 깎으면 되고 나무가 가려져있으면 나무를 끌어트리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오 낮게 오른쪽으로 바운스 으어어 다 올라가면? 어우 바로 앞에 올라간 것 같아 끝에 프린지 마지막에 탄력받아서 올라갔는데 끝에 딱 프린지에 쓴 것 같아 안들어봐야 딱 도구로 치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몇이에요? 지금? 81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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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시키 푸덕푸덕 저 플린지에 넙 두덕 조금더 아 아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13번 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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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걔들이 제가 페이지를 우연으로 걸리는 줄 알아요 참 대단합니다 영혼에 무슨 수가 있을지 갖다 붙여야 돼요 포언도 실패하고 앞에 잡아가지고 판닭볼 다 먹었어요 잠시 자세! 자! 고맙습니다. 더 높다 보겠습니다 몇 짜리야? 215cm 이것도 저거 PXJ야? 타이트 아 타이트야? 저 위에 거는 타이트였어요? 드라이버는 저거 아니야 PXJ? 아니 원래 다 타이트였어 드라이버는 딱 PXJ 네 PXXG 어 PXXG 틈만 남으면 형 멘탈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3번 아이언 억세가 이걸로 누가 동영상을 보더만은 나보고 왜 피니쉬를 못하고 왜 이렇게 시원해 저녀번에 꽤 펌은 다 필요 없다 좋은데 넘어가 넘어가 아이구야 언덴 걸렸다 그랬어 그랬어 야잇 아이구야 아 나쁘지 않아 짧아 아이씨 야 왜 똑바로만 그래 왼쪽으로 가야지 비행장은 활주로 해서 골프 치는 기분이야? 한국으로 치면 스카이치시비 스카이치시비? 존네 스카이치시비 이름이 이쁘구만 지금은 아예 망했지 지금은 아예 관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야! 이거 잘못 나갔다 아우! 고객님 캐디가 있어서 캐딕스를 내야 돼가지고 아우! 아우! 푸샷! 오늘은 앞에 팀을 잘못 만났어요 앞에 팀은 엄청 느린 팀을 만나서 각 홀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씩 기다리고 있거든요 4시간 안에는 절대 저희 3명인데도 우리가 첫 번째 티 우리가 두 번째 티예요 오오! 오오! 야 벙커 전? 어? 그 전에 터독한 것 같은데? 왼쪽 벙커 오오! 오오오! 왼쪽 벙커? 아우! 전! 왼쪽 벙커 오오! 왼쪽 벙커 오오! 아우! 이 시키 달고! 아우! 저는 왼쪽 벙커 tycker 저 당일이 어디에 반 클럽 한 클럽 반 클럽 짧게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케이 첫파 나왔으면 첫파 대비 나이스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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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어흥 들어갔다 이거 넘어가겠다 넘어갔다 야야야 어흥 뒤에 뭔가 저 귓대가 있는 게 방파 있을 것 같아 느낌인데 저거를 벌려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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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그렇지 그렇지 이야 정확하게 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 죽었다니까 죽었다고 어 일로 빠졌어 정확하게 날라와서 저쪽도 빠지는 것까지 잡았어 으아 스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계절 밖에는 요맘때 약간 습하거든요 구름도 많이 끼고 5월 6월 요맘때 되면 약간 항상 그 알러지 같은 게 살짝 와요 엊그저께 드라곤 진짜 좋지 주옥볼입니다 아 으 으 야 하고 그런데 오 건데 외조의 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성가 체중 아 뭐 한 52도나 뭐 그런거죠 52도 아니면 일로 빼야돼 그래 몇번인데 그거? 이거 7번이야 일로 빼야돼 9번쯤이야 아니 저기 언덕에 가까워서 피칭이죠 피칭 9번으로 나무랑 벙커 사이로 차 이쪽에 나무랑 벙커쪽으로 됐어? 됐어? 아이고야 나이스 사악 굴러서 겨우 올라왔어 자 다들 쓰리온을 했는데 위에 겁나 두개있어요 피닐 음 됐어 오르막 내리막이야 왼쪽으로 심하게 꺾이는거 여기는 대부분 머리로 조진되어 지금은 여기 파푼데 430cm 파푼데 430cm 434cm 오우 잘 들으시네요 오우 오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왜 씨부를 맞추는거 선수고 내려왔어? 네 왜? 아이씨 그럼 저경우 쇼핑인데? 진짜 피칭하고 봤냐? 새가 먼저 유지하고 당황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우와 어허허허허허허헣 하하하하 아 나 감고 들어왔어 나 감고 섰네요 나무안다 음 음 어우 좋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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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다 아 방향 좋았는데 아 저기 공 많이 박혔네 나무에 한 번 좋은 데서 엎그러져 버리면 이렇게 마탱이가 가네요 아 오늘 첫 양을 했습니다 생크 한 번 나무 한 번 물 한 번 아 진짜 멋지네 오예 짧게 잡았는데 조금 더 짧게 잡았어요 왜 모래야 옆에? 뭐야 이거 이게 누구나 공부 하나 있는 거냐고 나 오늘 뭐가 팍 튀길래 와 물이 제일 팍하구나 그랬는데 에이 모래 모래 에이 형편없고 이거 돈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동은? 별점 잊어 그니까 아 왜 이래 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린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라이를 먹는 거 같은데 안 먹고 라이를 먹는 거 같은데 안 먹고 빠르긴 빠른데 라이는 안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아침에 분위기 좋았는데 아 진짜 아 아 아 아 여기도 보자 자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요? 저거 이거 이제 꺾인 거야 지금 옆에 프렌즈가 다 걷어냈어요 이게 다 흙밭이에요 저정도면 손님 받지 말아야지 이게 200불 가까이 된 골프장의 현장입니다 강남객끼리 오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래도 출렁치고 말라 말라 시게 아무리 그래도 구인은 있다고 해놓고 가격은 뭐 동등하게 받고 준이가 가자고 그랬어 짜증나잖아 소주 냄새가 확 난다 눈에 들어가면 겁났다고 이게 조졌네 존징감이 있지만 책임이라는 게 또 보이셨지? 어? 얼굴에? 지금 바르는 거 썼네 어 그래 저래요? 스프레이는 얼굴에는 꽤 많은 저도 어쩔지 않지만 잠시만 아이고야 여기 또 놔 아이고 물 물로 왼쪽 물이 들어갔어요 난 잘 맞아서 여기 놔 됐어 여기서 쳐 약간 앞팀 루즈 되고 좀 그래서 이게 오늘 저 사람들 뭐라그러는게 아니라 근데 네 분인데 아니 뭐라그러는거죠 너무 많이 쳐요 아휴 저거 들어가야되는 공연인데 아 딱 앞에서 서가지고 할 말이 없네 아씨 이거 뭘로 치르는거야 이거를 어떠세요 아 아 아 야아 완벽 저금 오우 길면 안좋아 야 길면 안돼 오늘 오후에 티타임 잡은 애들이 쌍욕하면서 치겠다 날도 더운데 우리 뒤에서부터 치는 애들이 쌍욕하면서 친다 저기 끝에 하나 있고 저기 두개 세개 다 있네 안 되는 날은 어쩔수 없는 그램도 개판이고 몸도 자꾸 삐질러 나가고 빠트라 마시가요 마시가 아주 된 마시가요 왔다 우리 준이는 이길 수 있겄다 아 아 나는 안먹어 그 프린지 그 프린지 그 프린지 그 프린지 너무 좋아해 컵블레 하니깐 마라카리 마라카리 먼지도 받고 쩌먹잖아 200폴레고 요거하나 서비스 주네요 나이님은 벙커로 가셨습니다 네? 벙커넘어서 벙커넘어서 그쪽 벙커넘어 오른쪽 벙커? 응 아.. 저분들은 각 홀마다 진짜 많이들 치우고 계십니다 오라 이 까마한 새끼들이 골프라는게 신기하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래 됐던건데 이제 안되고 모래 벌레가 엄청 많다 아이고야 아 으 으 으 으 일단 오늘 여기 발리아이는 저는 예전에도 많이 쳐오긴 했는데 와이프랑도 와서 치우고 그랬었는데 제네공일수도 있겠다 오늘이 발리아이 그동안 쳤던 것 중에 저 컨디션이 제일 안좋아요 지금 후반부에는 그 옆에 프렌즈 지금 다 물론 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다 완전히 갉아먹었어요 하여튼간 뭐 그동안 쳤던 그 골프장 컨디션 중에 오늘 컨디션이 제일 안좋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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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포인데 시바 파 파이버처럼 으 으 점심 여기 비즈니스 고수고, 간만에 츄러스 한번 먹자. 안 먹은 지 오래됐잖아. 요즘 츄러스 안 팔아요. 아, 안 팔아? 야, 핫도그 사줄게. 하하하하 Did I hit your car? Okay, I got it. 요거? 네, 제가 오늘 마음에 들지도 않고 골프장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좀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홀. 여기 지금 팟3가 조금 많아요. 근데 72홀은 맞는 거야, 여기? 71 71이야? 야이씨 나이스, 맞다! 오늘 진짜, 어우, 짜증나. 네. 들어가라! 예! 파! 그지가 지쳤는데, 공이 들어가서 파했습니다. 저 섭사에 관광객 상대하는 데라서. 그러니까. 그게 뭐 리뷰 걱정 안 하는 데라. 여기는 로컬 중에 다니기에는 쓰레기 골프장이에요. 쓰레기 골프장. 우리가 원래 골프장 다니면서 클럽 닦고 하는데 팁을 호화하게 주는 편인데, 여기 일하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라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 서비스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는 골프장에 저는 직원들한테 팁을 주기도 싫어요. 기분 젖은, 그런 골프장이었습니다. 네, 밥 먹으러 왔어. 골프 직원이면 냉면 먹어야지. 아, 이거 빨리 그걸 팔아야지. 아, 이게 타정량이 넘어오는 거지. 혜택 넣었어? 그럼. 쩝쩝 떼지 말라고. 이렇게 나니까 냉면 되게 맛있네요. 이렇게 나니까 냉면할때 꼭 입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런지, 그냥 뱉면을 버려주세요. 이렇게 찍으러 가실 수 있으니깐.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헷갈리하면 좋아하는 걸 비슷합니다. 저는 또다른 후, 그리고 집에 잃고, 그래서 위험이 이제 먼저 로마음으로서 spraying.